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디자인은 보기에도 멋스럽지만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도 불편함이 없어야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달 30일부터 9일간 올림픽공원 한월광장에서 모두를 위한 버스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 유무와 성별, 연령, 국적과 관계없이 제품과 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디자인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버스와 승강장을 소재로 일상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이날 선보인 모두를 위한 버스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탑승 신호 스위치를 시작으로 다양한 높이에 맞춘 손잡이, 교통약자 배려석, 픽토그램 등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기존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와 비교해 보며 유니버설 디자인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유니버설 디자인이 일상에 스며들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계시지만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전달돼야 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포함될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앞으로도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에 나설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수용입니다